이거 거의 한 두달 세달 걸리셔갖고 사진발을 잘받아요 진짜로 암만 열심히 만들어도 사진발 안받는분들이 있으시구요 그런거에 비하면 진짜 사진발이 잘들어오니까 연락을 만들어놔도 사진 안찍히고 영상 안찍히고 그러면 답답해요 전달해줄 방법도 없고 얼마나 고생했다는 걸 말을 해줄수도 없고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나 지금부터 취미생활 하시네 취미생활처럼 안하셨대요 겁나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이뤄내신 소감 어? 이제 딴거 만들어야지 오토바이 라고 하십니다 하하하 하하하 하하 그러면 좀 더 Subaru 안동 constru고